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정 여러분. 우리는 왜 풍경을 보거나 식물을 보면서 감동받고 위로받는 걸까요? 아마 그건 결국 우리가 식물처럼 태어나서 사라지는 똑같은 존재임을 느끼는 데서 오는 통찰 아닐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충실히 묵묵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서 혹은 어느 회사 사원 아니면 가게의 주인으로서 하지만 결국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마침내 사라질 존재죠. 식물에게 위로받는 이유는 이 순간을 함께 소화해내고 있는 데서 오는 묘한 동질감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사랑초 및 다양한 야생화 준비했습니다. 영상통에 잠시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을 전체 설정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노즈에서 잘 자라는 무늬 바늘꽃입니다. 가을에 붉게 단풍이 느는 친구죠. 꽃이 지고 난 시방이 바늘같이 생겨서 바늘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녹색과 연한 녹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꽃의 장점은 꽃이 오래오래 피어있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역동적 식물이라는 거겠죠. 두 번째 친구는 체리 세이즈입니다. 농원에는 두 가지 색상의 체리 세이즈가 있습니다. 자주 체리 세이즈와 빨간 체리 세이즈입니다. 자주색은 빨간 색감이 조금 더 묵직하게 톤 다운된 느낌을 주고 고급스러운 색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빨간 세이즈는 쨍한 느낌이 더 강하고 눈에 색감이 확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형광 느낌이 드는 색깔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안성이 강해서 베란다에서도 어렵지 않게 겨울을 보냅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잎을 문지르면 과일향을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얼핏 체리향 같기도 하더라고요. 꽃도 계속해서 피어나고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체리 세이즈는 건강과 미덕, 장수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양석이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개신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꺾고지나 포기나누기로 번식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꽃밭은 삼색 국화 꽃밭이네요. 세 가지 색이 예쁘게 섞여 있네요. 노란, 주황, 분홍이 합식되어 있습니다. 가을하면 국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화 꽃이 농원에 들어오면 아,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국화 꽃을 오래 풍성하게 보시려면 하루 최소 4시간 정도는 해를 보게 해주세요.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흠뻑흠뻑 주세요. 다음 친구는 비댄스입니다. 비댄스하면 꾸준함을 생각해주세요. 꾸준하게 꽃을 피워주는 참 성실한 식물 친구입니다. 숙군 식물인 비댄스는 긴긴 겨울에도 월동을 해내 뿌리가 이듬해 다시 생명을 머금고 피어납니다.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면 마치 꽃이 샤랄랄라 흘러 넘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 화분에 심어도 분위기 있는 효과를 주실 수 있죠. 비댄스 꽃이 마치 황금 달걀처럼 피어있네요. 다음 쨍한 분홍색의 미니벨입니다. 미니벨은 사피니아의 종으로서 일반 사피니아에 비해 꽃송이가 작은 게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미니벨은 다양하게 개량되어서 워낙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합니다. 꽃 모양은 같아도 여러 가지 색이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색깔 두 가지 색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이 핑크 미니벨입니다. 분홍색 꽃이 매우 예쁘죠? 다음은 빨강 미니벨 보여드릴게요. 화심으로 갈수록 색감이 진해지는 느낌을 주면서 분홍과는 다르게 조금 더 묵직한 고혹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사실 미니벨은 아기 같은 순수한 꽃 모양과 달리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옆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화분에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친구입니다. 페츄니아 류는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됩니다. 미니벨 꽃이 열매 맺듯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시든 꽃은 제거해 주시면 또 다른 새 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식물 어떤 식물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층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금세 이렇게 폭풍 성장해서 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에는 꽃이 없어서 얼른 꽃이 피워라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쁜 꽃을 피워줬네요. 층꽃은 건조하고 배수가 좋은 바위 틈이나 절벽에서 주로 자생하는 야생아입니다. 때문에 내 서성, 내 한성, 내 건성에 매우 강합니다. 습도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간상가치가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높은 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층층 피어있다 하여 층꽃입니다. 낑꽃다루 귀여운 이름을 가진 친구죠. 이름처럼 꽃 모양도 이렇게 귀엽습니다. 낑꽃다루 밝은 것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멕시코 등의 중남미가 원산지이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져와서 낑꽃다루라는 일본식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4월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어납니다. 가을부터 추워지면 예쁘게 단풍이 들어요. 낑꽃다루는 키가 1에서 1.5미터까지 커집니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그 모양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노란 꽃이 삘 때, 푸른 잎만 있을 때, 나중에 단풍이 들었을 때 변해가는 식물의 전체적인 선과 유려함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낑꽃다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포인세티아입니다. 색감이 매우 이뻐서 크리스마스 시즌뿐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도 키우기 좋은 식물이죠. 멕시코에서 온 열대 간목입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잘 자랍니다. 예쁜 잎들을 충분히 감상하시다가 겨울에 빨간 잎이 시들면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새순이 나와서 내년에도 풍성한 빨간 잎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잎이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들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저면 간수를 통해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와서 함께 지내면 좋아요.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단일 처리를 해주셔야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타 꽃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스타 국화라고도 불리는 아스타 국화가로 사실 꽃 모양이 매우 닮았죠. 아스타는 씨앗을 심어 키우면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친구들을 키우시면서 포기 나누기로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스타는 가을, 겨울 꽃인데 꽃이 끊임없이 피어나며 우리에게 자연으로부터의 행복감을 채워주죠. 서리가 와야 지상부가 시들며 내년을 준비합니다. 그런 마른 지상부는 잘라주시면 다음에 또다시 자라납니다. 노란 이친구 대국입니다. 청순, 평화, 고결을 상징하는 대국은 초롱곡목, 국화가의 쌍떡잎, 여러해사리 식물입니다. 한, 중, 1위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갱이 비료, 복합비료 등을 흙 위에 얹어주시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뒤에 상상화가 웃고 있네요. 꽃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의 3색 국화가 합식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매우 트렌디해서 제가 트렌디 3색 국화라고 한번 나름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붉은 계열의 색조합으로 자연스러움과 밸런스가 한 번에 담겨있는 포트입니다. 보시면 색이 다 달라요. 자주, 빨강, 다홍 등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색상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떤 색인지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꽃봉오리인 상태에서는 노랗게 보이지만 이 친구들도 3색 국화입니다. 빨간, 분홍, 노란 계열이 있네요. 병아리처럼 화사한 색감의 노란 국화입니다. 국화 물주기는 겉은 말랐다 싶으면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많은 국화를 키워봤는데 사실 물을 많이 져서 죽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물 좋아하는 친구죠. 이렇게 노란 국화는 11월 정도 되면 연노랑으로 색이 변해갑니다. 이러한 미묘한 색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하나의 희열이겠죠? 색깔이 모두 다른 6종의 극화입니다. 물감으로 예쁘게 그려놓은 듯한 다채로운 색감 느껴지시나요? 저만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어서 연두빛 가정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색깔이 춤을 춘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의 화려한 색깔입니다. 이 친구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다채롭게 섞여있네요. 6가지 색상의 6종 국화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풍노초는 분홍 겹풍노초입니다. 농원에는 하얀 홋 풍노초, 하얀 겹풍노초, 분홍홋, 진분홍 등 다양한 종류의 풍노초가 있습니다. 가지가에 속하는 은배초입니다. 상부에 줄기가 없고 잎과 꽃만 피는 지피싱울입니다. 하얀 꽃이 잎보다 큰 친구입니다. 초이의 강에 노지월동 역시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나 봄이 오면 어김없이 싹이 올라옵니다. 제가 또 독특해서 좋아하는 붉은여울 꼬리풀입니다. 빨간색 꼬리같이 생긴 꽃 모습에 보송보송한 붉은 털이 덮여 있어 마치 꽃이 여우 꼬리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계절 상관없이 예쁜 꽃을 보여주는 친구죠. 이 친구는 중품으로서 실내에서 키우시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베란다나 다른 공간을 키워도 예쁘죠. 지금부터는 용원에 오온 신상 사랑초와 사랑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랑초는 폴리필라 사랑초입니다. 잎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특징입니다. 약 2cm 정도의 꽃은 노란빛도 얼핏 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홍색이 진해집니다. 다음 친구는 오톤핑크 사랑초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좋은 식물이 사실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가을 분홍이라는 애칭이 있는 화사한 꽃을 피우죠. 은은한 그라데이션과 약간의 펄감이 있어서 우아한 매력을 가진 꽃을 피워내요. 주황과 노랑의 화려한 색감이 매력적인 사랑초 메소니아입니다. 노란색 화심에 주황색 꽃이 피어나는 친구죠. 사랑초는 굵은 식물로서 깊게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서 분갈이 하려고 하늘 때 많이 놀라시기도 하죠. 왜 뿌리가 하나도 없지 하고 놀라시는데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사랑초는 카미 에버겐신스, 줄여서 카미라고 불리는 사랑초입니다. 연보랏빛 혹은 분홍색 꽃이 피어납니다. 끌쭉끌쭉한 잎이 매력적인 친구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랑초에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금 현 상태에서 줄기가 풍성하고 꽃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새싹만 나와있네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랑초는 옥살리스 종류는 8월에서 10월 정도에 심고 옵트샤 종류는 9월에서 11월에 심고 있습니다. 또 12월에 심는 사랑초도 있죠. 때문에 성장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걱정 말아주시면서 키워주시면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르비 클라리스는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어나는데 은근 붉은 느낌도 있는 사랑초입니다. 예쁜 도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는 싹이 없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그렇게 주다 보면 사랑초는 깊게 심지를 않기 때문에 흙이 패이거나 구근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흙을 조금 다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기애기한 사랑초도 성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든잎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시든잎을 제거해 주셔야지 다른 줄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든잎을 꼭 제거해 주세요. 시든잎을 제거할 때 너무 세게 잡아 다니시면 밑에 구근까지 딸려오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살살 제거해 주세요. 밑을 잡아주시면서 시든잎을 똑하고 따주시는 거죠. 사랑초에게 제일 좋은 보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햇빛입니다. 해를 많이 많이 볼수록 짱짱해지고 꽃도 많이 피어나는 게 사랑초입니다. 햇빛 앞에서는 사랑초가 정직해지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다이아몬드 사랑초입니다. 제가 잎이 꽃보다 예쁘다는 말씀을 거의 안 드리는데 이 친구 정말 잎이 예쁜 친구입니다. 지금은 아기여가지고 잎이 이렇게 작고 아담하지만 구근 늘려가시면서 번식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정말 예쁩니다. 다음은 일명 바람개비 사랑초로 불리는 버시칼라 사랑초입니다. 저는 버시칼라가 나중에 꽃봉오리가 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보다 오므리고 있을 때 무늬가 다양하고 예쁘더라고요. 게야 하면 순백의 홑, 흰 꽃잎이 가장자리에 따라 빨간 선이 드러납니다. 다음 친구는 신데렐라 문입니다. 글라울라 화이트 핑크와 얼핏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잎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꽃색이 같은 하얀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신데렐라 문은 더 진한 빨간색 테두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프릴감도 가득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노란 바람개비입니다. 앞서 바람개비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 친구는 하얀 바람개비죠. 사랑초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시중에서 파는 상토에다 저는 펄라이트를 20에서 30% 정도 섞어 배수가 잘 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환경은 물마름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섞어 쓰는 건데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펄라이트의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초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면 구근이 섞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배수를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알갱이 비료도 조금 섞어 쓰셔도 됩니다. 개신공이시 통풍이 잘 된다면 상토만으로 분갈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글라블라 핑크 앤 화이트입니다. 다른 옵트샤 종류에 비해서는 꽃의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자라면서 꽃송이를 많이 피우게 되는데 작지만 화려한 친구를 선호하신다면 분명 좋아할 친구입니다. 이제 나중에 사랑초에서 꽃이 피어나면 햇살받은 사랑초 보시면서 커피 한잔하는 그 느낌 아시죠? 정말 행복 가득한 순간입니다. 농원에는 오늘 보여드린 사랑초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랑초가 있습니다.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혹시 다른 사랑초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다른 사랑초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